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이버드롭 64카운트 2월 인터미디에이트 어드밴스드 차차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왼발 사이드 맥락 리커버 스텝 록 스텝 포드락 리커버 왼쪽 4분의 1 턴 하면서 세일러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1 섹션 2 폴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오른쪽 사선 앞으로 스텝 하면서 힙 펌프 2번 오른쪽 4분의 1 턴 하면서 세일러 스텝 카운트 폴드 앤 3, 앤 4, 5, 6, 7, 8 섹션 3 왼쪽으로 2분의 1 턴 폴드 오른쪽 4분의 1 턴 시선은 어깨 왼쪽 4분의 1 턴 하면서 오른발 플릭 워, 워, 스텝, 록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왼발 아웃 아웃 홀드 하실 때 핑거 스냅 힙 펌프 오른쪽 왼쪽 재즈 박스 턴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 턴 백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앤 1, 2, 3, 4, 5, 6, 7, 8 섹션 5 오른쪽 사선 10시 반 방향으로 스텝, 록, 스텝, 록, 스텝, 록, 스텝 왼발 포드 스텝 오른쪽 2분의 1 턴 4시 반 방향 오른쪽으로 풀턴 하실 거예요 반씩 왼발 백, 오른발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6 왼발 스텝 홀드, 록, 스텝, 록, 스텝 오른발 포드 스텝 오른쪽으로 8분의 1 턴 6시 방향 사이드 오른쪽 4분의 1 턴 세일러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7 왼발 포드 스텝 홀드, 오른발 스텝, 록 스텝, 포드 스텝 오른발, 프레스, 리커버 백, 프레스 터치, 백, 프레스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8 오른쪽 4분의 1 턴 하면서 오른발 투게더 사이드 포인트 홀드 투게더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사이드 포인트 왼쪽 4분의 1 턴, 왼발 포드 스텝,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턴,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4분의 3 턴, 6시 방향까지 스파이럴 턴 카운트 카운트 1, 2, 3, 4, 5, 6, 7, 8 2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and 1, 2, and 3, and 4, 5, 6, 7, 8, 12, 1, 2, 3, 4, and 5, 6, 7, 8, and 1, 2, and 3, and 4, 5, 6, 7, 8, 1, 2, 3, 4, 5, 6, 7, 8, and 1, 2, 3, 4, 5, 6, 7, 8, 1, and 2, and 3, and 4, 5, 6, 7, 8, 1, 2, and 3, and 4, 5, 6, 7, and 8, 1, 2, and 3, and 4, 5, 6, and 7, and 8, and 1, 2, and 3, and 4, 5, 6, 7, 8, Thank you, Pachi. Thank you, Pachi.